컨트롤 코스트 카운니 스피렐 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곳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실 때 오시는 곳입니다. 법원은 자체의 규칙과 규정 그리고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처음 법을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마치 축구경기를 처음 보면 규칙을 알기 전까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나 또는 음식요리도 순서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. 농업이나 의학 또는 차량정비 등등 각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의 각 분야에는 규칙과 규정 그리고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. 법률가는 규칙과 규정 그리고 법률용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. 마치 차량정비공이 우리들의 고장난 차를 수리하듯이 말입니다. 그러나 때로는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 과중할 때 사람들은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대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는 조종자나 중재자 또는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들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.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정이 있습니다. 이 웹사이트에는 우리에게 가장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.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시작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